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난달 28일 공개된 좀비 학원물 지금 우리 학교는에 출연한 배우 이유미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뜨겁다. 오징어 게임 공개 전 4만명이던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지금 우리 학교는 공개 후 700만 대까지 약 101배 치솟았다. 이유미는 지난해 전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서 지역력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빌런 이나연 역을 완벽 소화해 흡입력 있는 존재감을 이어갔다. 이유미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데는 극중기 등 플레이어로 활약하며 탄탄한 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 지난 2009년 CF 모델로 데뷔한 이유미는 영화 황예,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 및 드라마 댐프걸즈 등에서 다양한 역을 소화하며 탄탄하게 필모를 쌓아온 배우다. 배우 활동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약 10년간 김 무명 생활을 견딘 그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비로소 대중에게 강렬하게 인식됐다. 이유미에게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을 터 그는 올해 영화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와 TVN 드라마 멘탈코치 제 갈기인을 통해 대중 곁에 곧 찾아올 예정이다.